김정은 씨 그리고 돌아온 암쌤 암쌤가 있을 수 있겠지 암쌤가 있을 수 있겠지 암쌤가 없기 때문에 도 아니면 도다 공천동 미 분양 아파트 너 어디로 진소야? 나 잠깐만 봐봐 나 사우나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병무청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사이가 군대에 입대하게 막 가는구나 네가 한 번 던져서 고맙게 지금 MC모문 나와서 제목 세게 되고 계속 침묵 뉴스예요 안 할게요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형들이 저한테 집중을 하셨어요 저도 혼륜 때문에 욕먹으면 몇 번 있었거든요 이 기사도 가만있으면 돼 김정은 씻으면 살아 가만있으면 살아 김정은 왜 나와 집에 있지 근데 한 번 먹자마자 일어서는 거 있지? 시에 싸우셨네요 시에 싸우셨네요 너희는 싸웠잖아 취해서 뛰어가는 거지 저한테 이상하게 자 자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저 가만히 좀 계세요